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자주 등장하죠.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크포인트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8월은 테마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만큼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26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는 그에 따른 또 차익 매물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2500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또 강하게 저가 매수가 돌입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반발 매수가 돌입될 수 있다. 결국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알려져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적인 악재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부분 자체는 결국 8월 달에 낙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적인 대외 불확실성보다는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에 대한 시장은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체크 포인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오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부터 풀어주셔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거 표현을 하는 곳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입장으로는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회담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례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중 무역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기보다 대미 무역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주식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미국 IRA에 관련된 기업들을 판단을 해본다면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크 퓨체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크 퓨체엠의 61선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내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비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지난주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밟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즉슨 결국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시장에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9월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바로 이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에서 이런 포스코프챔이나 포스코딩스,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부분을 초과적으로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신용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나타났을 때 또는 이제 조종폭을 보일 때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들어가 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본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비만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약 관련해서 위고비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뇌졸중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정화금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은 연료의약품을,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에 대한 완성된 제약에 대한 약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또는 진단 시약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국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 한미약품이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예시주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대원제약이 위고비 패치에 대한 붙이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료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현재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바닷꽃역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장기평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대원제약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고비 패치에 대한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붙으면서 지금 바닷꽃역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타나는 양상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지만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감에서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맥신이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오늘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8월 달에 상당한 이슈였다면 이제 후반으로 들면서 맥신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맥신 관련주들을 보면 강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상승세 자체뿐만이 아니라 맥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류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인테크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맥신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월봉상에서 현재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만인 즉슨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테마보다는 주도주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든지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지금은 테마주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주도주 쪽으로 저가 매수로 한 번 동참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테마주에서 약간 주도주 쪽으로 넘어오는 모양새다. 테마주 투자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초전도 채로 그냥 시장이 뜨거웠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맥신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인데 주의하자는 내용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텐텐베거 트렌드는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역할 구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양극재라는 것은 출력 성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양극재라는 부분이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배터리에 대한 수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음극재입니다. 최근에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음극재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재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자주 오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현재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양극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포스코 퓨첨,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LNF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LG화학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최초로 또 만든 회사가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첨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양극재가 부각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종목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양극재 관련된 연결 실적이 포함되는 회사들이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인데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구체라든지 또는 이제 음극재 사업 포스코 홀딩스 음극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함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극재를 만드는 전국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 공정 안에서는 믹싱 장비를 납품하는 공정이 바로 이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윤성 FNC와 TSI 이 두 가지 기업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이고 나머지 PNT나 CIS 같은 기업들도 전국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원주는 우리가 열처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극재에 포함되는 것이 NCA라든지 NCMA를 얘기할 때 나머지가 니켈, 코발트나 망간, 알루미늄 관련된 비철금속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니켈은 STX, 고라연, KG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다음 그림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간 관련된 기업이 태경케미칼, 코발트 관련이 코스모학이 포함되고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이 조엘알미늄, 삼알미늄, 나선알미늄, 알루코 같은 기업들이 알루미늄 기업에 또 포함된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관련주를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원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일단 2차전자 안에서 양극재, 우리가 포스코 퓨치엠도 공략을 해봤고 LG화학도 공략을 해봤는데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텐텐베그이기 때문에 1000%가 넘어가줘야 되는데요. 1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다시 한번 더 LG화학발 양극재 공급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얘기 나오는 것이 미국 IRA에 대한 성과인데 국내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이나 자동차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재평가가 좀 더 시장에 대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봤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로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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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